음...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... 아빠, 뉴스 말고 다른 거 봐요! 안돼! 이것도 세상 공부란다! 너도 뉴스 좀 보렴! 아빠, 오늘은 주말이니까 재밌는 거 봐요! 안돼!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야! 아빠, 그럼 아빠 같은 대사 치지 말고 다른 거 봐요! 안 돼! 아빠! 간지러! 간지러! 아이, 간지러워! 아이, 진짜 얘가 왜 이래! 이거! 간지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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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진짜 안 된다니까! 아빠, 뉴스 봐야 돼! 아이, 진짜! 아빠도 다른 거 보면 재밌을 거예요! 아이, 간지러! 간지러! 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씨 진짜 너 보고싶은걸 봐 그러면은 아 진짜 아빠 고마워요 아 진짜 간지러워라 아 배고파 어이 엄마 오늘 점심은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요? 아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렴 앗쒸 네 아빠 왜? 아빠 오늘 점심은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요? 안 돼 어제도 피자 먹었잖아 음 오늘만 좀 시켜주세요 안 돼 아빠 그러지 말고 아 간지러워 아이 그만해 그만 아이 그러지 말고요 아이 그만해 아빠 치킨 먹자니까요 아 리아야 간지러워 아프다니까 아파 아파 그만해 리아야 그만 그만 에이 그만은 좋다는 뜻이죠? 아 얘가 왜 이래 그만하라니까 진짜 그만하라고 아빠 아프다고 했잖아 어? 간절피는 거 그만하라고 왜 이렇게 애가 적당히 몰라? 너 당장 나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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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밥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 올라갈게요 리아 녀석 요루루 따라서 간지럽히다가 혼쭐이 났나보네 요루루는 살살해서 재밌게 하는데 분명 리아 저 녀석은 무식하게 간지럽혔구만 우리 리아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이 적당선이 없을까 미아야 혹시 요루를 하지 않았어? 네 집에 없던데요 아 얘가 왜 안 오지? 무슨 일신데요? 어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거든 아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아빠 아빠 어 우리 딸 왔어 아빠가 사오라고 하던 표의점에 포켓몬빵 구해왔지 맞다 아이씨 왜? 아이 이걸 어쩌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 아빠가 그걸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걸 잊으면 어떡해 어?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건데 그걸 사왔어야지 아 진짜 아 아빠 여기 있죠 아이 뭐야 아 뭐야 어? 우리 깍쟁이 딸 아빠 돌리면 안 돼 어? 사람 깜짝 놀랐겠는데 재주가 있다니까 아이씨 아이씨 아 여기 있어요 어? 어? 아이 뭐야 우리 귀여운 딸 장난도 너무 잘 치는 거 아니야? 아이 진짜 아빠 빨리 빵 먹어봐요 포티씨 뭐 넣을지 너무 기대돼 아하하 한번 해볼까? 리아야 리아야 오늘도 재밌게 놀았다 축하하는 거야 어 그래 잘 가 어? 뭐 나가볼래? 여보세요? 어 리아야 어 리아야 아빠 아빠 너 지금 놀이터에 놀고 있다며 네 다름이 아니라 집에 오는 길엔 그 인여공원 있잖아 거기서 아빠 회사 사람 좀 만나서 서류 하나만 받아줄 수 있지? 음 네 그래 그거 받아서 집으로 와 네 그래 이거란다 중요한 문서니까 잘 전달해주렴 아이 걱정 마세요 그래 난 가봐봐 네 포키포키 아빠를 깜짝 놀래 띄줘야지 포키포키 포키포키 얼마나 초아 시크 포키포키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그래 아빠가 말한 문서는 잘 가지고 왔어? 문서요? 응 어? 어? 어이? 그게 뭐죠? 어? 맞다 어? 아 아니 오는 길에 받아오는 건데 그걸 깜빡하면 어쩌니 급하게 확인해야 할 서류라서 내일까지 뭘 해야 돼가지고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심부림 시킨 건데 에이 장난이죠 사실 여기 있어요 아이 뭐야 뭐 그런 걸로 장난을 쳐 어? 어? 분명 손을 들고 있었는데 잃어먹었나? 뭐라고? 어? 아 이거 먹었다고? 아 아 맞다 가방에 넣어뒀었지 아 아 아 그래 리아가 잘 챙겨왔겠지 어? 어? 뭐라라라라 진짜 없네 어?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 또 왜 그래 또 어? 분명 여기다 뒀는데 어? 빠뜨렸나? 아 그걸 어떻게 빠뜨려 잘 찾아봐 어? 없네 어? 왜 없지? 어? 여기에도 없고? 아이 좀 잘 찾아봐 그거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야 헤헤 거짓말이요 사실 죄 안주머니에 있어요 아 아 그 그래? 어? 헤헤 어 뭐야? 안주머니도 없네 이게 어디 갔지? 뭐 뭐 뭐? 분명 여기 있었는데 형 리아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?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주면 안 되겠니? 아빠가 좀 급해서 그래 왜 짜잔 처음부터 여기 있었죠 호호 재밌죠 재밌죠 호호 재밌죠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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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아야 보는 생각이 없니? 아빠가 중요한 문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걸로 장난치고 말이야 아빠가 중요한 걸 얼마나 줘 몇 번이나 말했어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아빠가 아우 진짜 리아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러니? 너는? 빨리 줘 아이씨 자이씨 아이씨 비켜 어? 어? 아이씨 아이씨 어때? 체스는 못 이기겠지? 아빠, 한 번만 봐줘요 절대 안 되지 오늘 엄마 심부름 내기한 거잖아 아빠 안 돼 뭐야? 갑자기 숨이 안 차 딸, 갑자기 왜 그래? 어디 아파? 7시 가야 되나? 괜찮니, 우리 딸? 아빠, 한 판만 봐주세요 뭐라고? 한 판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, 뭐야? 깜짝 놀랐잖아 진짜 우리 딸 진짜 장난도 정말 재밌게 한다니까 귀여워 한 번만 봐주실까? 알았어, 한 번 봐줄게 아, 진짜 아, 진짜? 저 거야, 저 거야 아빠를 못 웃길 기회야 오늘은 케첩에 감자튀김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빠 왔어 응, 아빠 왔다 리, 리, 리아야! 리아야, 무슨 일이야? 강도라로 든 거야? 집에 아무도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, 병원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누군지 무슨 일이야 이게? 리아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, 아, 미아야! 어? 아빠... 장난이에요... 아빠 장난이었어요? 아빠 표정 완전 레전드! 아빠도 재밌으셨죠? 너 왜 이런 장난을 쳐? 아빠 놀랬잖아! 아 씨, 쟤 뭐 이런 애가 나있어! 너 다시 이런 장난 치지 마! 아 씨, 뭐 이래? 이래? 그게 아닌데... 아빠는 나만 싫어해! 너무 속상해 하지마! 우리 아들한텐 엄마가 있잖아! 괜찮아, 우리 아들! 아들한텐 엄마가 있잖아! 그렇죠? 우리 아들! 적당히도 모르고 눈치도 없지만 참 귀엽단 말이야! 엄마! 학교 다녀올게요! 어? 근데 엄마! 저 학교에 준비물 사야 돼서 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? 무슨 소리야! 안 돼! 어제도 준비물 산다면서 만 원 받아갔잖아! 엄마! 이분은 다른 준비물이란 말이에요! 그래?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에요! 알았어! 자! 여기! 뭐하는 거야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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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참! 응? 그럼 다녀올게요! 음! 조심히 갔다 와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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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원만요! 왜? 저도 학교 가서 준비물 사야 했어요! 알았어! 자! 여기! 만 원! 감사합니다! 얘가 왜 그래! 감사 인사 줘! 맞다! 엄마! 어제 저 위로해 준 것도 고마워요! 어! 엄마! 아침도 맛있는 요리해 주셔서 고마워요! 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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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그래 알았어! 나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! 엑! 정말 사랑해요! 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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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хл! Lots! 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